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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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콜 고소한 고춧가루 아까만 먹는건 강아지 아까만 가득한 맛 아까만 많이 먹었어 나는 정말 맛있네요 나는 너무 맛있엉 나는 마치 고소하고 나는 마치 고소하고 나는 마치 고소한yon 나는 마치고 나는 마치 고소한 소스 나는 마치고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마 뱅뱅이네요 저는 뱅뱅이네요 제가 뱅뱅이네요 나는 뱅뱅이네요 뱅뱅이 완성되어서 뱅뱅이네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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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너무 맛있는데.. 이거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이렇게 맛있나봐요 저는 다 먹어야지 이제에 이 닭다리 넉넉한 느낌 너무 맛있다 맛있어! 저는 밥을 먹으니까 맛있게 잘 먹어요 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참깨 바삭바삭 아주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